차 안에서의 즐거운 T-Box 다양한 앱을 다운받아 사용하는 셋톱박스입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는 전세계 모든 차량의 순정 AVUSB와 연결하여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양한 앱을 다운받아 사용하는 셋톱박스입니다 차량 손상 없이 장착이 가능하며 다양한 내비게이션, 다양한 영상 어플, 앱들을 순정 AV에서 터치로 실행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정확한 위치 정보 제공을 위한 외장 GPS 사용 안드로이드 오토 카카오 내비 실행시 순정 GPS 사용 음성 인식은 안드로이드 오토 카카오 내비에서만 지원 순정 모니터가 지원하는 최고 해상도 지원 다양한 영상 어플리케이션을 스트리밍을 통한 실시간 구동 음성은 차량 순정 스피커와 연동되어 고음질 서라운드를 제공합니다 리어 모니터 천정형 모니터와 연결 가능한 표준 HDMI 영상 출력을 지원하고 운전자는 내비게이션 뒷좌석에는 영상 플레이 시청이 가능합니다 HDMI 출력 단톡 구동 시 영상과 음성을 함께 출력 지원하고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 시 셋탑박스를 차량 메인 스마트폰으로 인식합니다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제작되었습니다 구형 차종 일부 차종에서는 수동으로 연결 사용 가능합니다 차 안에서의 즐거움 아트원 티박스와 함께 하세요 아트원 티박스 관frei 고향 그런데